여러분 굿모닝 지금은 9시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도 밖이 무지무지 더울 것 같은 뭔가 더울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오늘은 진짜 몸이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들릴 때도 많고 구경 가야 될 곳도 많고 그래서 오늘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돌아다녀 볼 거예요 여러분 뚜둔 아 이거 실화냐고 왜 여기나 예정이 없었지만 피부과 가가지고 염증주사를 하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피부과 갔다가 오늘은 가구 매장 세 곳을 들려야 되고요 소파 매장 하나 그다음에 그냥 가구 편집샵 하나 그다음에 의자 보러 또 하나 갈 거고 어쨌든 돌아다닐 곳이 정말 많습니다 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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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. 4개를 다 하면 좀 통통할 것 같아서 하나 정도 매치하는 걸로. 너무 예쁘다. 소파가 너무 예쁜데 살짝 불편해 보이는 느낌이죠? 그래서 저 너무 비쌀 것 같아. 이것도 너무 예뻐. 다 예쁘네. 귀여워. 그 유명한 클래식콘의 사이드 테이블. 간신한다. 근데 저희 집 분위기랑은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. 그리고 너무 비싸. 가격이 사악한 걸. 오늘은 사실 의자를 보려고 온 건데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게 없기도 하고 다 너무 비싸. 이번엔 2층. 2층. USM 저게 너무 눈에 띈다. 너무 더워서 머리 묶어야겠다. 너무 비싸. 4층. 털. 3층. 안식. 목 떡볶이 하나. 가지 피자 하나. 이렇게 두 개. 이게 뭐야? 이렇게 보이는 거야? 맛있겠다 비주얼이 너무 예쁜데 비주얼이 너무 예쁜데 제작진 카멜레온 잭슨 카멜레온 나 둘 다 좋아해 밀크티 레츠고 헐 뭐 묻었다 뭐 묻은 거야? 여기는 어휴가 전문이구나 소파 전문이야? 실로 안 입어 우와 와 잭슨 카멜레온 여기서 나는 향이 너무 좋아 그렇지? 누든 이렇게 오 저거 수만에다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 아 아 아 이번엔 플랜트랜 문이 되게 특이해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100% 방수 빼고 이겨서 와인이랑 커피 음 음 음 음 음 안녕하세요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알아요 정말 디저트 와인처럼 모스카토가 근데 맛에서는 레드 와인처럼 되게 드라이 음 음 사이즈가 대신 해볼게요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서 주울 것 같아요 빨리 저녁만 먹고 샤워하고 쉬어야겠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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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결혼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실텐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앞으로 영상이 당연히 조금 더 많아질 것 같고 아 준비 과정이 생각보다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브이로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한 2-3분 정도 짧게 정말 간단하게 어 저의 현 상황 아니 지금 결혼 준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짧게나마 여러분과 공유해볼까 해요 우선 아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한달을 연기를 하게 됐어요 뭐 계절로만 따지면은 더 좋은 계절에 해서 어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약간 좀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거를 코로나가 과연 진짜 뭐 정식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언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도 모르고 사실 점점점점 나아지라 생각했는데 또 4단계로 이렇게 격상이 됐잖아요 이 전에 저 웨딩 촬영했어요 하고 딱 알리자마자 이틀 뒤에 바로 결혼을 연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 분들이 결혼식을 언제 해야 되나 언제로 미뤄야 되나 되게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 역시나 그랬는데 저는 오늘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결혼 준비에 그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 새로 가전 가구를 다 동시에 준비를 해야된 상황이라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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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막 날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랄까 어쨌든 저도 처음하는 결혼이잖아요 두 번째면 모르겠는데 처음 해보는 결혼이라 서툴고 그리고 워낙 제 성격도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꼼꼼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덜렁거리는 성격인지라 정말 정말 신경 쓰는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미뤘지만 어떻게 그냥 그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긍정회로 돌리고 열심히 정신 승리해 가면서 한 달이라는 여유가 생겼으니 그래도 좀 마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먹고 하나씩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냥 저는 좋게 생각하기로 했고요 사실 저는 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결정장이 없이 그냥 좀 대충대충 삘 꽂히는 대로 바로 단번에 즉흥으로 이렇게 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인테리어 그러니까 결혼 준비도 솔직히 뭐 그냥 다 그냥 꽂히는 대로 끌리는 대로 결정하고 뭐 이랬는데 인테리어는 정말 그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생각을 곰곰히 해봤어요 왜 내가 다른 건 안 그러는데 인테리어랑 이렇게 뭐 가구 이런 거에만 이렇게 미친 듯이 목숨을 걸고 막 디테일까지 다 생각하고 그럴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제가 우선 인테리어에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으로서 쉽게 빡 한 번에 고르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두 푼짜리가 아니니까 그전에는 뭐 옷 하나 사는 거 뭐 화장품 사는 거 신발 사는 거 이런 거 엄청난 고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몇만 원짜리 정도는 그냥 삘 꽂히는 걸 샀거든요 그래서 뭐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거의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스스로를 믿고 있던 거죠 그래서 아 뭐 나는 천원에 꽂히는 거는 앵간하면 다 성공하니까 내 비를 믿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구는 이게 몇만 원이 없고 다 몇십 몇 백 이렇게 가니까 가전은 막 합쳐지면 천이 넘어 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냥 한 번에 톡톡톡 고르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또 그냥 막 팍팍팍팍 못하겠는 게 제가 혼자 살 집이면 좀 더 쉽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남자친구랑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게 될 둘을 위한 공간이니까 좀 두 배로 더 신경 쓰게 되는 그래서 막 소파 하나를 예전에 제 진짜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얘가 막 소파 매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앉았다 막 이게 괜찮을까 저게 괜찮을까 하면서 몇십 군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앉아봐야 될 일인가 했어요 근데 앉아봐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마루도 이렇게 두드려봐야 안다고 뭐 마루도 진짜 두드려봐야 되나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두드려봐야겠고 그리고 이거를 이 식탁 뭐 요즘에 하도 뭐 SNS나 웹사이트에 너무너무 사진이나 동영상에 잘 나와있는데 굳이 실물로 본다고 다를까 했는데 뭐 미친 듯이 하루에 막 세 군데 네 군데씩 돌아다니면서 실물로 안 보면 마음이 막 불안해 그래서 봐야겠고 그리고 실물로 보면 진짜 딱비리 오더라고요 얘는 너무 예쁘다 하고 얘는 생각보다 별로다 이런 게 정말 와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좀 좋은 가구 몇 년씩 써야 되는 가구를 고를 때는 절대 그냥 인터넷에 주문하는 거 말고 직접 눈으로 꼭 보기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럴 줄 몰랐는데 인테리어만큼은 생각보다 진짜 깐깐하게 고르는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정말 많아요 사실 저희가 올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결정할 게 너무 많고 그냥 그냥 고를 수가 없어 A부터 Z까지 골라낼 게 진짜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라서 막 왔다갔다 해야되는 서류들도 많고 근데 어쨌든 원체 저는 약간의 그 덜렁거리는 사람이라 실수도 아직 너무 여전히 많이 하고요 사실 MVP로서 좀 J같이 사라지나 싶어서 괜히 막 정리도 하고 메모장 꺼내고 막 엑셀 켜보고 했는데 그래도 실수가 여전히 많다 근데 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게 최선이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내 스스로에게 좀 화도 나고 현타도 오고 나는 한 시간 만에 걸릴 거를 왜 이렇게 다섯 시간씩 걸려야 되나 막 이러는데 그래도 결국에 아직까지는 순탄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나 2,3분 얘기한다 했는데 벌써 한 5분 넘은 거 같죠?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걸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